처음 들어보는데 태어나서? 다리가 길데요. 안녕하세요 틴트업의 전지 입니다. 일단 위대한 캐치비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20대의 청춘에 대한 사랑 이야기고요 전과는 다른 사랑 이야기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단전 가면 갈수록 단전도 있고 다른 스토리가 수많이 뜯는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 장면,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대한 캐치비 뮤지컬 프로필 촬영장입니다 지금 모든 배원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위는 백수이기 때문에 저는 백수가 아니고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있고요 공통점은 한 여자를 사랑하면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그런 게 캐치비와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캐치비가 사랑에 많이 아파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술 한잔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찾으라고 털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유대한 캐치비는 20대의 사랑을 한 번쯤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들이 열심히 꾸밀 테니까요 많이 기대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yengi dyengi 저는 다른 사람을 택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다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뮤지컬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폼을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위대한 캐치비 뮤지컬 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합할 수 있는 뮤지컬이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도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팀카드 천지였습니다.